닭자리 복불복 하러 가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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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오세요. 어, 잠깐만! 종민이 형이 그건가 보다. 뭐가, 뭐가! 제일 먼저 간 사람! 저 그대로 앉아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걸렸나요? 방금 마지막 선택 관광 당첨자가 결정이 돼서요. 어? 방금 그 순간이요? 뭔가 굉장히 변신이 없네. 저희 마지막 선택 관광이 보성이 진짜 일출이 이뻐요. 일출? 일출이야? 일출이야? 아침에 해 뜨는 거예요? 네. 어, 안녕. 잠깐만, 잠깐만. 나 낚인 것 같아, 약간. 둘 중 하나야. 세윤이 형이 가장 늦게 일어났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형이야. 오늘 이게 뭐였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걸러낸 거예요? 어떻게 걸러낸 건가요? 어떻게 걸러낸 건가요? 제일 먼저 엉덩이를 떼신 분이에요. 아니, 아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멋진 일출. 저는 일단 살았습니다.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난 살았어. 근데, 너무 웃기게. 오늘 아침에는 제일 먼저 걸리더니. 나, 잠시만. 나, 맞아요? 황 씨 형? 그런데, 저희가 본 건. 저희가 본 건 딘딘 씨였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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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확실해, 나 확실해. 엉덩이를 띈 거예요. 네. 의자에서 엉덩이가 띄어진 거?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저는 제작진, 제작진분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나, 나 자신 있어. 나 자부해. 나 엉덩이 안 일어왔어. 이게 모든 순간이 긴장이 된다. 아니, 순간 알 수가 없어. 딘디냐, 김종민이냐, 아니면 생뚱맞게 나인우냐. 저희의 육안으로 한다는 결과와 VR 결과가 일치해서. 아, 똑같았어요. 딘딘! 저 녀석. 저 녀석, 저 녀석. 딘딘 형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저 녀석 부지런해가지고. SS 잠자리 복불복 하러 가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와, 진짜 열받는다. 뭔지 알아? 난 그냥 말을 잘 들은 애야. 자, 이제 잠자리 복불복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어났어. 오케이! 난 그냥 감독님이 아니, 제작진 말 잘 들어도 뭘 벌칙을 줘요? 다 같이, 다 같이 손잡고 일어났어야지. 와, 진짜 어이가 없어. 야, 이거는 다음부터는 누가 한 명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도 안 되고. 잠깐 일어나도 안 되고. 자, 잠자리 복불복 하러 가시죠. 거기까지만 안 가? 아니야, 아니야. 가지 마. 안 가, 안 가, 안 가. 와, 무서워. 여기를 스타트를 먼저 끌어도 안 돼. 두 번째에서 가야 돼. 야, 진짜 처음으로 말 잘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 이게 두 번째로 오는 거 봐요.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사람들을. 빨리, 빨리. 일찍 일어나서 가. 일출 보러 간다. 아유, 놓쳤네. 아, 일출. 아, 정말. 왜 그래. 쟤는 고성을 맘껏 즐기네. 부러워 죽겠네, 진짜. 야, 여기 뭐. 그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다 봤을 거 아니야. 수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로 부럽지가 않아. 어? 쟤는 그 돈을 좀 더 내야겠다. 투어비를. 네. 자, 뭐 얼추다운 것 같습니다. 일출 요즘에 저기 몇 시에 뜨죠? 5시. 5시 한 40분? 한 5시 20몇분이었던 것 같은데? 해가 9니까. 5시 20몇분이래. 오늘 오프닝 할 때 화나지 않았나? 어머, 너무 귀여워. 어머, 쟤 뭐야? 어머, 얘 뭐야? 어머, 얘 뭐야? 만지 마, 띠야. 우와. 띠! 우와. 너무 귀여워, 간다. 어디 가? 어머, 얘 뭐야? 애교쟁이가 왔어. 어머, 쟤 꼬리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뭐야? 누구야? 너 흥대기가 신경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어, 얘 왜 이래? 고기 냄새 나나 봐. 돼지 고기야. 고기야. 뭐야? 솜사탕 같아. 이 집은 마스코트고요. 이름은 후추래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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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렀지 않나? 뒤로 많이 나오네, 소리가? 후추랑 후추, 후추. 충격이 크구나. 충격이 크구나. 충격이 크구나. 네, 뭡니까? 너무 귀엽다. 오늘의 잠자리 복불복은 방 탈출 빨리하기입니다. 탈출? 좋아, 나 방탄 잘해. 뒤를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당이 봐, 두당이야. 풀났다. 두당 하나네. 한 분씩 방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각자 들어가시면 안에 미션이 적힌 큐카드가 있습니다. 뭐 푸는 건가 보다. 그러면 그 큐카드에 있는 걸 수행하는? 네, 수행하시면 성공인 거고요. 먼저 방을 탈출한 두 분은 실내 취침, 세 분은 야야입니다. 야야야? 야야야 오늘 왜 이러지? 야야를 좋아해. 왜 이렇게 벗겨서 자려고 그래? 텐트 좀 보여. 왜 텐트라 텐트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야야하면 일출은 그냥 눈 뜨면 일출 아니야? 그 일출이야. 진짜 보러 가야 돼? 그럼 방 선택은? 방 선택은 자율이고요. 다섯 분이서 결정해서 어차피 랜덤이니까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기요. 제가 일출 모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갈게요. 몇 번 하실 건데? 안길출 들어가면 되잖아. 5번이요. 5번 들어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5번 들어가고 싶죠? 들어갈게요. 또 한 가지 더. 모두에게 방 바꾸기 찬스가 한 번씩 있습니다. 아, 미션을 보고? 단, 선착순 3명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드리지만 세 번째 분이 사용하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분은 사용을 못하시네요. 방 바꾸기 찬스를. 그 방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강제로 교출. 강제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죠. 돈 빨리 바꿔야겠다. 그럼 누가 어떤 방을 들어가는지 알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미션을 보내니까 지금. 잠잠이 있으면 무조건 체인지를 당할 것 같은데 이거 좀 머리를 잘 써야겠습니다. 오케이.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이야. 어렵다. 어느 방 들어가실지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번 들어가겠습니다. 5번? 그럼 파이파이브. 들어갑시다. 들어갈까요? 자. 알겠습니다. 페어 플레이 합시다. 더티 없어, 더티 없어. 자, 버전 한 번씩 외치고 들어가시죠. 1. 2. 형 3이잖아. 어, 3. 4, 5. 오케이. 그럼 들어가자마자 보는 거지? 네, 들어가시는 순간 미션 시작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잔머리 허용. 하나, 둘, 셋, 종이요. 하나, 둘, 셋, 종이요.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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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는? 시작한 거야? 미치겠네 진짜 씨. 아이씨. 아이씨. 깜빠라마. 어, 뭐야. 어, 뭐야. 구멍 맞추기. 닭구채로 닭구공을 튀겨. 휴지구멍에 넣으면 성공. 연습할 수 있는 건가? 우와, 이걸 어떻게 넣어. 2번! 방 바꿔, 2번! 2번! 방 바꿔, 2번! 2번 방 바꿔, 2번! 뭐가? 2번 방 바꿔, 2번! 나 바꿔야 돼? 안대 쓰고 나와주세요. 안대를 쓰고 나오라고요? 네. 나오세요 빨리. 너 안대 쓰고 나왔어? 나 안대 썼어. 잘 가. 안 보여요. 잘 가. 잠깐만, 나 서라고! 뭐야. 200종각을 다 세우라고? 아이씨. 아, 방꿔! 2번 방꿔! 2번 방꿔! 2번 방꿔! 아, 방꿔! 2번 방꿔! 2번 방꿔! 2번 방꿔! 야, 2번 안대, 안돼. 그렇게 Acron splatation 뼈 맞추기! 뼈 맞추기, 아휴 시원하게 되켰어. 수영이. 6번 방꿔! 수영이! 안돼! 제가 몸 틀어진 거 다 고쳐 드릴게요. 아, 안 아파요. 지금 어디 뭐 데스크 전문 치료. 아니, 그 데스크 전문 치료. 틀어진 거 잡는다, 약간. 틀어졌으니까 잡는다. 엄마, 봐봐. 나와. 다시 올 거면서.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 너무 무서웠어. 나 죽을 뻔했어요. 아, 잘 바꿨어. 2번 바꿔요. 2번하고 바꿔시겠어요? 예, 2번하고 바꿀게요. 바꿔야 돼, 100% 바꿔야 돼. 아, 바꿔요! 2번 바꿔요! 2번 바꿔요! 으아마. 흠응. 2번 바꿔. 2번. 2번 바꿔. 2번하고 바꿔 시겠어요? 예, 2번하고 바꿀게요. 네. 3번방, 2번방 바꿀게요. 안 대쓰고 나오세요. 예? 아, 짝신하려지 마. 아, 짝신하려. 이제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자, 옆방으로 갈게요.